오늘은 이 스튜디오의 새로운 프레이밍 기술을 통해서 포인팅 그리고 그걸 가진 새로운 강의 방식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는 그리고 녹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스튜디오 제 방이죠 제 방에서 이렇게 약간 좀 얼굴이 좀 뚱뚱합니다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약간 날씬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대로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녹화가 되는데 그 이 자료 이거는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칠판에 썼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때 이 교실에 가도 쓰고 지우고 저 교실에 가도 쓰고 지우고 했다고 그러면 이런 그 내용이 이제는 파워포인트 같은 저처럼 여기 화일에서 열어서 다시 쓰고 열어서 다시 쓰고 하는 시대가 돼서 전자 칠판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저는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가상 전자 칠판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나오니까 이걸 했습니다 이 방식에 의한 강의는 강의를 하러 교실에 가고 들으러 교실에 가야 했던 과거의 문화를 사실상 바꾸는 개념을 바꾸는 패러다임 강의 교실 학생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업은 교실에 가야 된다 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 수업을 듣는 유튜브 강의가 도서관에 가도 지금 컴퓨터를 켜놓고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고 집에 오면서도 핸드폰에 보고 있는 스마트 교실 강의가 세상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업 들으면 되잖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멋진 하이웨이 스마트 플랫폼 여기 비디오가 저기 보이는 시대가 되었는데 유독 교실은 아직도 모여서 해야 된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스마트 플랫폼 고속도로에 차를 가지고 올라가겠냐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떻게 거기다 올리겠느냐 하는 면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고 여기 설명을 하게 되면 화면이 커지고 거기서 이렇게 마우스로 다음 장을 바꿔가면서 이 파워포인트에 다음 장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크게도 해서 그냥 제가 지금 하듯이 노트북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학교에 강의를 하는 시대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크게 나와서 강의를 할 수 있다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것을 페이스북을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제가 앞에 모니터 두 개 노트북 화면 두 개가 있다고 보면 이제 하나를 더 해서 본다고 보면 그 화면을 여기다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화면을 선택하면 이것이 두 번째 모니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해 여기 있는 그 것은 이걸 고르면 이렇게 이 화면에 사실 여기 이걸 누르면 이걸 누르는 거니까 누르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되죠 파워포인트 풀스크린이 돼서 다음 장 다음 장이 되고 다시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선생님과 같이 나올 때 풀스크린 이렇게 되고 더 사람이 커질 때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바꾸는데 가끔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뭐 좀 나이도 들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날씬해 보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6대 9의 화면에 자료와 강사 얼굴이 같이 쉐어 해야 되니까 굳이 뚱뚱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그 화면을 한번 보이고 페이스북을 보여 드리면 이제 이 화면이죠 이제 이 화면에 지금 여기 페이스북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데 이 페이스북에 이 카메라로 페이스북을 켜면 이 스튜디오가 메뉴에 나오게 해 놨습니다 페이스북 안에 라이브 방송하기를 누르면 다시 한번 제가 이쪽에서 다른 페이스북을 켜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페이스북 키면 이 페이스북에는 여기 이 부분 크게 해서 보면 페이스북에 있는 이 라이브 비디오 이걸 누르면 지금 제 방송에 나가고 있는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방송하기를 누르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안에 방송 동시에 유튜브 동시에 양방향 양방향이라고 그러면 이제 원격 작성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 화면에다가 지금 나오는 페이스북을 크게 틀었다 양방향 네 거기도 이제 소리가 나와서 양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양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약간 시간이 차이가 있게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화면을 아예 전체로 크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지금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방송에 페이스북 나가고 있는 게 딜레이가 돼서 나가고 있는 건데 여기 상대방의 학생들이 채팅방으로 들어와서 혹은 화상회의로 이걸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을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케이블을 눌러서 좀 줄여서 원위치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에 의한 그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계시는데 강의를 제 방에서 저는 지금 이런 방에서 제 노트북에 했는데 여기 지금 저 출력 화면 두 개 끄집어내서 이 스튜디오 강의를 할 때에 교실에 있어야 할 칠판에는 전자 칠판에 있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보였다 그래서 교실이 칠판이 없었던 시대도 있었고 칠판 나온 지가 200년 됐다고 합니다 이때 나와서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전자 칠판 거기 나오는 게 되고 그 전자 칠판을 통해서 교실에서 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가상 전자 칠판을 스마트폰에서 보게 한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스마트 플랫폼은 구글 혹은 4G, 3G, 기타 스마트폰 2010년 이후 거의 한 60억 개의 스마트 장치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되고 아마 지금은 한 70억 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스마트폰이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는 지금 대화를 할 때 스마트폰은 다 있다는 과정에 얘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8년 스티브 잡스가 2010년에 만든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지금 모든 사람과의 커넥션은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미국도 아프리카도 연결되어 있다 그 플랫폼에 비디오가 다 여러분도 방송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만남은 교실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튜디오는 이번에 한 달에 만 원을 내시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그냥 켜기만 하면 여러분 파워포인트 여러분 비디오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어떤 동영상이든지 여기서 자유롭게 재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 세상 전체에 여러분의 내용이 지금 제가 하듯이 나갈 수 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금만 좋은 거 게임용 컴퓨터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갖고 계시면 전 세계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여러분의 지식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고 또 다림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아무런 작동자 없이 방송하면 방송국이 있어야 했고 방송을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오피스에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전 세계에 방송을 하는 방송국이 된다 스테이션이 된다 퍼스널 스테이션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퍼스널 스테이션 퍼스널 개인 방송 시대가 이제는 워드 프로세서로 글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여러분 정보를 나누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가상전자 칠판에는 이러한 그림도 또 여러분의 파워포인트도 비디오도 이렇게 자유롭게 보일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것을 다 마우스 클릭 하나로 나누면서 이 정보화 시대의 이야기 또 원격지에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스튜디오로 상대방이 나와서 보이는 화면 이것이 여러 차례 보인거지만 KTX 같은 데서 지금 이 장비를 노트북에 싣고 가면서 지금 여러분 보는 장면을 여기다 상대편 장면을 여기다 넣으면서 2000km 떨어진 베이징의 친구와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때 이 스튜디오라는 것은 이런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하듯이 전혀 메뉴를 보지 않고 또 쓰는 법에 대한 우려함이 없이 마우스로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펜은 이건 좌이로 마우스라고 해서 뭐 2,3만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쓰면은 이렇게 포인터로만 포인터로만 이것을 다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걸 누르면서 넥스트 슬라이드 넥스트 슬라이드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강의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림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기도 하고 제 코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몇 개의 버튼만 눌러가면서 이 포인터 강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교실에 놓고 포인터를 이렇게 가르쳐 가면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더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 이제 새로 나온 이 스튜디오 프로는 뭐 장비를 사도 되지만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컴퓨터만 좋으면 무료 버전도 있고 또 월 만원이면 여러분 사용하는 모델로 1년치 계약을 하시는 분은 12개월 분을 내면 쓰시다가 뭐 그 다음에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을 이번에 출시를 했고 또 프로 버전 그 이 안에서 하드웨어로 여러가지 노트북도 받고 이걸 가지고 교실 가서 다른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를 찍어주거나 또 강의를 방송해 주거나 하는 모델은 노트북하고 같이 해서 공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다림에 이 끊임없는 스마트 강의 장치에 여러분의 지원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 관심을 가지시고 매주 토요일날 어 매주 금요일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3시부터 5시 2시간 동안은 저희가 레귤러한 어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굳이 교육을 안 받아도 다 쉬운 비디오 다섯 개만 보시면 짧은 3분짜리 비디오 서너 개만 쓰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디어를 더 내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날 3시 5시 다림가산 스튜디오에서 어 또 저희 세미나실 교육실에서 어 여러분에게 실제 만져보고 또 사신분들에 대한 교육이 무료로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 M스튜디오는 좀 더 비싸고 어 프로페셔널한 것도 있지만 아 제 생각에는 이 스튜디오로 해도 충분하다 아 이것으로 만드는 비디오가 전혀 MBC KBS 방송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전문 PD가 가능했던 전문 PD가 있어야 됐던 방송국 전문 장비 운영자가 있어야 됐던 방송국 전문 아나운서가 있어야 됐던 방송국의 이제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하시면 되고 그것이 유튜브든 아프리카든 요즘 많이 하는 네이버에서 하는 TV든 어 이 놀라운 정보 전달 비디오 인포메이션 시대가 여러분 손에 에 있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어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메뉴얼을 쓰면서 한번 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가지 비디오 매뉴얼을 쓰면서 쓴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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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